26과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화 2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맛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제품은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2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 1. 팔이 아픕니다. 2. 이가 아픕니다. 3. 머리가 아픕니다. 4. 다리가 아픕니다. 2번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1. 토를 합니다. 2. 콧물이 납니다. 3. 기침을 합니다. 4. 설사를 합니다. 3번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습니까? 1. 손을 대었습니다. 2. 손을 베었습니다. 3. 발목을 삐었습니다. 4.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4.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4. 아침부터 그랬어요. 여기 약을 드릴게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4. 네, 알겠습니다. 27과 어디가 아프십니까? 대화 1 두한 씨, 걷는 게 왜 그래요? 발목이 좀 아파요. 발목을 삔 거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아프면 가볼게요. 고마워요. 대화 2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아파요. 발목을 삐었네요. 먹는 약과 파스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삐었을 때는 많이 걷지 말고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2. 치과에 가야 합니다. 3.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4. 산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연고를 바릅니다. 2. 약을 먹습니다. 3. 소독을 합니다. 4. 파스를 붙입니다.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가 아픕니까? 아, 네. 발목에 파스를 붙이시고 많이 걷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28과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대화 1 어떻게 오셨습니까?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신분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권도 괜찮지요? 그럼요. 여기 신청서를 쓰고 서명하세요. 여기 다 썼어요. 체크카드도 만들어 드릴까요? 네, 만들어 주세요. 대화 2 저기요, 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여기 통장 있어요. 통장이 있으면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세요. 송금 수수료도 더 적게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통장을 넣고 송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통장입니다. 2 창구입니다. 3 신용카드입니다. 4 현금 인출기입니다. 2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 환전할 수 있습니다. 2 약을 살 수 있습니다. 3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집을 청소합니다. 2 식당에서 돈을 냅니다. 3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4 이름과 주소를 씁니다. 4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디 가세요? 은행에 가요. 고향에 송금하려고요. 은행에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고향으로 송금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동네 은행은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요. 5 8 8 9 10 9 10 11 12 12 12 12 12 12 13 13 13 14 29 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15 15 16 16 필리핀으로 보낼 겁니다. 15 15 15 15 15 16 16 16 17 17 18 18 18 18 18 18 20 20 대화 2 베트남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상자를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호찌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배편은 한두 달 정도 걸리고 항공편은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좀 급해서 그러는데 제일 빠른 걸로 해주세요. 국제특급이 제일 빠른데 국제특급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네, 그걸로 해주세요.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소포입니다. 2. 엽서입니다. 3. 편지입니다. 4. 카드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편지를 씁니다. 2. 무게를 잽니다. 3. 돈을 찾습니다. 4. 우표를 붙입니다.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옷하고 책이 있어요. 4번 4번 모니카 씨 계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5번 베트남으로 엽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국제특급은 4일 정도 걸리고 일반 우편은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그럼 국제특급으로 할게요. 국제특급으로 할게요. 국제특급으로 할게요. 국제특급은 5번 30과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대화 1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서 태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일요일에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 2 저희 센터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 후에 상담을 받고 태권도 교육을 신청하시면 돼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3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2번 거기에서 어떤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요? 3번 무료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1번 2번 2번 3번 1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8번 7번 8번 6 a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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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